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행 오셨어요? 네. 어디서요? 뉴욕에서요. 어디? 뉴욕. 뉴욕에서 오셨어요? 웰컴. 안녕하세요. 한국말 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K 드라마 너무 많이 봐서 아 그랬어요? 제일 먼저 알아보네요. 나를? 보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뉴욕 어디 사세요? 저희는 조저에 살고요. 애들은 뉴욕에 살아요. 아 조지아 남부에 사시는군요? 저희는 두 부부. 부부시고? 우리 며느리. 며느리? 아하 그러세요. 지금 세계 일주하는 중이에요. 지금? 일본에서 일주일 있다가 여기 수원이 첫 번째 코스에요. 여기 알고 오신 거예요? 어떤 역사를? 며느리가 대장군인지 소파프라 있잖아요. 예예예. 소파프라에서. 아 대장군에서. 거기서. 이 며느리가 그러니까 지금 전부 프로그램을 따서요. 그래서 왔구나. 그렇군요. 저보다 더 잘 알아. 그러면 정조대왕 알아요? 정조 임금님? 킹. 정조. 해경궁 홍씨. 드라마에서 내가 정조를 했어요. 정조대왕. 네. 네. 오케이. 자. 가까이 오세요. 세계 여행 중에 그것도 한국의 수원에서 만나다니 이런 것도 인연이겠죠? 부디 한국에서의 즐거운 추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Labour good time. Thank you. Equally good trip. Nice at meet you. Good luck. Thank you. 고맙습니다. 종점여행을 통해서 강서구가 월드타인가이죠. 고맙네요. 음